안녕하세요. 달빛야와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의 꿈, 남편의 진실, 거짓된 사랑, 그릇에서 나온 여자들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편입니다. 아내의 꿈, 남편의 진실 충청도 제천 땅에 젊은 장사꾼 이진성이 살고 있었다. 술과 풍류를 좋아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장터에 가게를 마련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진성이 집을 비울 때는 서너 달에 한 번꼴로 좋은 물건을 사러 도시로 나갈 때였다. 술 좋아하고 싸움도 잘하던 친구가 많이 변했어?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지. 진성을 알던 사람들은 한마디씩 칭찬을 했다. 어느 날 진성이 물건을 떼러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은 가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요. 당신이 돌아왔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해지지 않겠어요? 진성은 기분 좋은 듯 웃기 시작했다. 그렇단 말이지. 장사가 아주 잘 될 거란 신조인가 보. 올 때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주리다. 아무 염려 마시오. 잘 다녀오리다. 진성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길을 나섰다. 땅거미가 질 무렵 진성은 평소 알고 지낸 한 상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길가 주막에서 함께 묵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는 밤이 깊어지자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붙어있는 방으로 각자 들어갔다. 진성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떠날 채비를 하고 옆방을 보니 아직 기척이 없었다. 그는 주모가 차려주는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곧바로 길을 나섰다. 얼마쯤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멈추시오!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다. 무슨 일이오? 당신 어젯밤 주막에서 잤소? 그런데요? 포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진성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 다음 말했다.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난 강도나 산적이 아닙니다. 난 장사꾼이고 물건을 사러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포졸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당신 옆방에 묵었던 상인이 살해됐소. 짐을 좀 봅시다. 빨리 조사해봐. 포졸들이 진성의 짐을 풀자 그 안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다. 이 칼은 누구 칼이오? 고개를 돌린 진성의 눈에 피 묻은 칼이 보였다. 그는 겁에 질렸다. 난... 난 잘 모르겠소. 난... 칼... 난 그건 내 것이 아니오. 진성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변명도 못하고 관가로 끌려가 옥에 갇히고 말았다. 돌아올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는 사방에 남편 수소문을 했다. 그랬더니 상인을 해친 죄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내는 그 길로 관가로 달려가 겨우 진성을 만났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소. 보쯤에서 칼이 나오는 바람에... 아내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남편이 사람을 해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내는 남편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사또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핏무든 칼이 진성의 보쯤에서 나온 이상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진성의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진성은 옥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도 모두 자기 불찰인 것만 같았다.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면회를 오고 갔다. 하지만 중재인은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려는 명이 내려 진성이 한양으로 가게 되자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진성의 검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오랜 옥살이의 건강도 좋지 못했다.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성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 무렵 진성이 갇혀있는 옥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다. 밤이 되자 감방 선배들은 신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무슨 죄를 지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진성은 그들 속에서 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새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지명수배되어 관가에서 오랫동안 쫓아다닌 악명높은 철진이란 강도가 있었다. 50살 후반인 그 남자는 자기가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했다. 관가에서는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날 감옥에 보냈지 뭐요. 재수없어 걸려서 왔지만 오래 있지는 않을 거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는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날 감옥에 넣었어야지. 고향이 어디요? 누군가 물었다. 난 제천에서 왔소. 거기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 내 이름은 박철진이라오. 진성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진성이라는 상인 얘기를 들어본 적 없소? 들어봤죠. 그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잘 살고 있다오. 아들이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 아마 그 이진성이란 사람은 우리처럼 죄를 저지른 것 가수다. 진성은 자신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죄수들이 새로운 신참내기들에게 왜 진성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진성이 물건을 사러 도시로 가던 중 누군가 상인을 살해하고는 그의 짐 속에 피 묻은 칼을 넣었다고. 그 때문에 진성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 철진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가더니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진성과 철진은 서로 의지하고 지낼 만큼 허물이 없어졌다. 작은 공간에서 말벗이 되어주니 그럴만도 했지만 철진은 진성에게 호의 이상의 우원가가 있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소? 진성의 불편한 안색을 보고 철진이 물었다. 손자를 낳았다고 소식이 왔는데 가보지도 못하는 내 처지가 슬퍼서 말이오. 철진은 긴 한숨을 쉬더니 진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죽을 죄를 지었소. 용서해 주시오. 철진은 그 당시 주막에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던 일. 상인을 해치고 진성의 짐에 피 묻은 칼을 넣었던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다. 진성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겠소. 난 강도질만 하고 살아 아무도 없소. 어서 가족 곁으로 돌아가시오. 철진은 회개에 눈물을 흘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주어서 고맙소. 우리가 같은 감방에 있게 된 건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당신을 용서하겠소. 진성이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철진은 모든 죄를 자백했고 진성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진성이 돌아오는 날 아내와 아들 부부가 그를 맞이했다. 아내가 꿈에서 본 것처럼 돌아올 땐 머리가 하얀 노인의 모습이었다. 진성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얻은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다. 거짓된 사랑 오래전 엘리왕은 굉장한 마법을 지닌 훌륭한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활은 금거북이의 발톱으로 만든 것으로 전쟁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입는 일도 없고 언제나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웃 여러 나라의 왕들은 이 신기한 활을 갖고 싶어했다. 어떻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 왕 중에서 북쪽 나라의 왕은 욕심이 남달리 많아서 모든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북쪽 왕에게는 토렌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토렌스는 아버지 못지않게 그 신기한 활이 갖고 싶었다. 토렌스는 엘리왕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 궁전에 찾아가서 왕의 경호원으로 써달라고 사정했다. 왕은 곧 승낙했다. 토렌스는 용감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게다가 교활했으므로 얼마 안 되어 경호대장이 되었다. 그 후부터는 자유롭게 공중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토렌스는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했으므로 금방 왕의 가족에게도 호감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토렌스는 어느 날 밤 나라의 중요한 일 때문이라고 속이고 좀처럼 들어갈 수 없는 왕의 밀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마법의 활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방 안 커튼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 올리다가 침대 위에 아름다운 미차오 공주가 잠든 걸 보았다. 긴 속눈썹, 품이 있게 생긴 장미꽃과 같은 얼굴, 가슴까지 길게 내려온 까만 머리, 너무나 아름다워서 토렌스는 꼼짝 않고 공주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잠에서 깬 공주는 바로 앞에 수상한 사내가 서 있는 걸 보자 깜짝 놀랐다. 당신은 누구세요? 무슨 일로 여기에... 그러자 토렌스가 대답했다. 공주님, 저는 이웃나라의 왕자 토렌스입니다. 당신에게 마음이 끌려서 당신을 보고 싶은 나머지 당신 아버지 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에 꼭 만나 뵈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공주는 토렌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저의 방에 숨어들어온 걸 아버님께 들키게 되면 큰일 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 만나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군요. 어머나, 그렇게까지 저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제 옆에 와준 사람은 당신 뿐이에요. 정말 용감한 분이군요. 공주,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토렌스, 저도 당신이 좋아졌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당신과 결혼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밤에는 빨리 돌아가세요. 만약에 들키는 날에는 큰일 나요. 네, 공주님.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토렌스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미차오 공주는 엘리 왕에게 토렌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애원하므로 왕은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다. 화려한 결혼식이 바로 올려졌다. 이렇게 해서 토렌스는 미차오 공주와 함께 궁전에서 살게 되었으며 늘 그 신기한 화를 손에 넣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토렌스는 미차오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부탁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 나에게 금거북이의 화를 보여주구려. 그러자 미차오 공주는 깜짝 놀랐다. 물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마법의 화를 보여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당신의 아버지처럼 상처를 입지 않고 꼭 이겨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소?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오. 왕과 왕자는 항상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오. 그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오? 알았어요. 당신 말씀을 알았으니까요. 활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미차오 공주는 토렌스가 원하는 대로 신기한 활이 숨겨져 있는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이 활에 당신 손을 대면 당신은 이제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소원이니 제발 저의 아버지와 대항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미차오 공주가 토렌스에게 이렇게 부탁하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아버지는 이 거북이의 활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이길 게 아니요? 하고 토렌스가 대답했다. 미차오 공주는 그건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으므로 아버지의 보물인 그 활을 꺼내서 토렌스에게 건네주었다. 토렌스는 마침 주위가 캄캄했으므로 재빨리 거북이의 발톱을 떼어내고 그 대신 준비해 가지고 간 거북이의 발톱 모양을 한 누런 빛깔의 쇠부치를 대신 붙여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토렌스가 갑자기 미차오 공주에게 말했다. 급히 고국에 다녀와야겠소. 실은 지금 정갈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거요. 바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 말에 놀란 미차오 공주는 그렇다면 저도 같이 따라가겠어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굉장히 멀고 게다가 강을 건너야 하고 험한 산을 넘어야 하며 코랑이와 코끼리가 있는 숲속에서 자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에게 그런 위험을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요. 전 어떤 곤란한 일을 겪어도 괜찮아요. 제발 같이 가도록 해주세요. 미차오 공주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토렌스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시면 하루라도 속히 돌아오세요. 부디 조심하시고 미차오 공주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남편을 전송했다. 자기 나라에 무사히 도착한 토렌스는 곧 군대를 모아놓고 말했다. 자 모두 내 뒤를 따르라. 이웃나라 아우라쿠는 이제 우리 것이 된 거나 다름없다. 내가 엘리 왕이 갖고 있던 굉장한 마력을 지닌 거북이의 발톱을 손에 넣었다. 토렌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우라쿠로 쳐들어갔다. 미차오 공주는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자기 남편을 적으로 해서 싸우게 된 것만을 몹시 슬퍼했다. 아버지 엘리 왕은 매우 화가 났지만 신기한 활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적군이 어디서 공격해오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토렌스가 굉장한 기세로 공격해왔다. 엘리 왕은 재빨리 마력의 활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활이 딱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부러져버렸다. 그걸 본 엘리 왕의 군대는 기세가 단번에 꺾여서 왕을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아 이젠 다 틀렸구나.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엘리 왕은 미차우 공주를 불러서 급히 마류에 태우자 궁전이고 보물이고 다 버리둔 채 곧장 달아나버렸다. 말은 숲을 지나서 강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며 계속 달렸다. 그러나 바닷가에 다다르자 너무 지쳐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바닷가에는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엘리 왕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는 사이에 적이 점점 가까이 쫓아왔다. 왕은 땅에 엎드려 전에 자기에게 발톱을 준 금거북이를 불렀다. 그러자 금거북이가 커다란 용을 데리고 나타나더니 왕에게 말했다. 엘리 왕,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거기 있는 당신 딸의 경솔한 짓 때문이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씻어야만 하오. 그렇게 하면 당신 나라를 구해주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거북이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뭐라고?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 그때 미차구 공주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 거북이의 말이 옳아요. 제가 토렌스를 믿은 나머지 속은 거예요. 그러자 엘리 왕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다. 미차구 공주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금거북이가 거북이의 발톱을 왕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활에 다시 거북 발톱을 붙이자 기울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우라쿠에서 토렌스의 군사는 도망치고 말았다. 토렌스는 엘리 왕의 포로가 되었다. 싸움이 끝난 후 토렌스는 비로소 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하고 뉘우쳤다. 하지만 사랑을 이용해 거북이의 발톱을 훔치고 아우라쿠 왕국을 침략한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 성무마리아와 광대 프랑스에 파르나베라고 하는 불쌍한 광대가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며 광대에 노름을 했다. 장이서는 날이면 넓은 마당에 누더기가 된 양탄재를 깔아놓고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웃기곤 했다.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서 구리로 만든 구슬을 발끝으로 던졌다가 받기도 하며 재주를 부렸다. 그러면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양탄자 위에 동전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파르나베의 생활은 넉넉지가 못했다. 나무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르나베도 해가 비치는 따스한 날이 아니면 자기의 근사한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다. 햇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르나베도 해가 비치는 따스한 날이 아니면 자기의 근사한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다. 겨울이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파르나베는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온갖 슬픔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릴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성모 마리아를 잘 섬겼다. 성당에 가서는 반드시 성모 마리아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성모 마리아님,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거든 아무쪼록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던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다. 파르나베는 낡은 양탄자에 재주를 부릴 때 쓰는 도구를 겨드랑이에 끼고 하룻밤 묵을 집을 찾으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옆에 한 수도사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수도사는 파르나베를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물었다. 당신은 그 옷차림을 보아하니 연극을 하는 배우인가 보죠. 아닙니다, 수도사님. 저는 파르나베라고 하는 광대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걱정만 안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지요. 파르나베 씨,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는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수도사님의 생활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나도 될 수만 있으면 수도사가 되어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광대 노름을 그만 집어치우겠습니다. 그럼 내 뒤를 달아오십시오. 나는 수도원 원장입니다. 우리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파르나베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었다. 수도원장은 성모 마리아의 인자한 마음씨에 대하여 책을 써나가는 중이었고 그걸 가죽에다 베끼는 수도사도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넣는 수도사도 있었다. 성모 마리아의 초상을 돌에 새기거나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노래를 짓는 수도사도 있었다. 파르나베는 수도사들이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잘 섬기고 있는데 자신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성모 마리아님, 나는 당신을 섬기려 해도 당신을 기리는 책도 쓸 수가 없고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돌 위에 새겨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수도사들에게서 아베 마리아라고 밖에 할 줄 몰랐다는 어떤 수도사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수도사는 살면서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입에서 장미꽃 다섯 송이가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그건 영어로 마리아라고 하는 다섯 글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가 훌륭한 수도사였다는 증거였다. 그 말에 빠른 아베는 성모 마리아의 은혜에 감동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모 마리아의 은혜를 받을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었다. 빠른 아베의 슬픔은 날로 더해갈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빠른 아베는 잠에서 일어나 기쁜 표정으로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는 방으로 가서 혼자서 한 시간 동안이나 나오지를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더니 또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빠른 아베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다른 수도사들은 빠른 아베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수도원장은 수도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에 빠른 아베가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빠른 아베가 성모 마리아를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가자 수도원장은 수도사 두 사람과 함께 그 방으로 가서 장막 틈으로 가만히 엿보았다. 그랬더니 빠른 아베가 성모 마리아의 재단 앞에서 울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여섯 개의 구슬과 서른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있었다. 빠른 아베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기의 재주로 성모 마리아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수도원장을 따라간 두 수도사는 빠른 아베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런 성스럽지 못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때 성모 마리아가 사뿐사뿐 재단 위에서 내려와 빠른 아베의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을 파란 옷수매로 씻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수도원장은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진실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 아멘 다른 두 수도사도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릇에서 나온 여자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매일 그에게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아내가 잔소리할 때면 집을 빠져나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아내는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긁어모아 지저분한 부자기에 싸서 남편에게 주었다. 어디든지 가버려 가서 무엇이든지 얻어와 그전까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내는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은 찬밥덩어리를 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는 걷고 또 걸어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까지 왔다. 그곳에는 큰 보리수나무가 자라 그늘이 있어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쉴 곳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밥덩어리를 묶어놓고 나무의 뿌리를 베개삼아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보리수나무에는 숲속의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자는 남자와 나뭇가지에 있는 밥덩어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밥덩어리를 먹어버렸다. 맛이 기가 막혔다. 그동안 신의 음료수와 신의 음식들을 먹어보았지만 이 맛은 새로운 맛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찬밥의 맛은 훌륭했다. 신의 음식과 신의 과일들만 먹었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변화였다. 그 가난한 남자의 밥 한 덩어리는 숲의 신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들은 만족했고 잠을 자는 남자에게 자신들이 먹어버린 밥 대신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에게 마법 그릇을 줘야겠어.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 밥덩어리를 찾았다. 그런데 빈 보자기만 보이고 그 안에 있던 찬밥 덩어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음식 대신 이상하게 생긴 빈 그릇 네 개가 있었다. 쓸데없는 빈 그릇만 보이다니 내 밥은 어디 간 거야? 자기 음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난 남자는 그릇들을 땅에 세 개 내던졌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자들이 훌륭한 음식을 들고 나타났다. 남자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마구 먹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자들은 그 남자를 신처럼 대하며 음식을 대접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들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훌륭한 식사가 끝나자 시중 들던 여자들은 네 개의 빈 그릇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신에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나 기뻤다. 그 마법 그릇들을 집안의 귀한 곳에 보관하며 소중하게 아꼈다. 그들은 행운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신께서 주신 이 선물을 공동 기도회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말고도 경건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자는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사람들은 의심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속담 하나를 인용했다. 가난한 사람의 손님들은 집에 일찍 온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점심때쯤에 작은 오두막집에 모였다. 그들은 오기 전에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말은 듣고 온 상태였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러 왔을 뿐이었다. 가난한 부부는 이상하게 생긴 그런 내계를 가져오더니 손님들에게 자비로운 선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한 여인들 여러 명이 그릇에서 나왔다. 그 여인들은 손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들을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대단해 대단하네 놀란 표정을 짓는 손님들 앞에 은접시들이 나타났고 접대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접시를 비울 때마다 새로운 요리들이 등장했고 여인들은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손님들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졌다. 가난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었고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마을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거지였던 이곳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질투가 났다. 그 가난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봐야겠어. 그래서 부자는 그 가난했던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법 그릇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대접을 받았다. 부자는 그 남자와 빨리 친해졌고 그 부부에게 선물을 주며 그릇에 관한 비밀을 캐냈다. 그거 아주 간단하군. 별거 아니잖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최고의 요리사에게 가장 값진 요리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차를 타고 세 갈래끼리 만나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가져온 비싼 요리들이 담긴 바구니를 보리수 나무 아래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 하인들을 돌려보낸 나무 아래 누웠다. 물론 그는 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숲속의 신들이 나타나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곳에 누워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가 허겁지겁 일어났을 때 그의 옆에는 이상하게 생긴 그릇 네 개가 있었고 그의 바구니는 비어있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낸 것이다. 물론 실패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다. 그는 보리수 나무의 신들에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 대가로 이 마법 그릇들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 집에서의 만찬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쳤다. 이번엔 부자의 요리라니. 많은 사람은 부자의 대접을 기대하며 온종일 굶었다. 부자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다. 하인들이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그릇들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귀걸이와 보석을 두른 부자는 그 앞에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의 큰 목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릇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보였다. 그들의 팔근육 과 모습은 용감한 남자도 무섭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릇에서 나온 남자들은 주인과 손님들을 쫓아다녔다. 그들은 손님들을 한 명씩 잡아서 번쩍이는 면도칼을 꺼내들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자 머리가 깨끗한 청동 그릇처럼 빛났다. 겁에 질린 손님들이 기어나가려고 하자 문앞에 서있던 근육질의 남자가 큰 거울을 그들의 머리에 비추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말이다. 젊은이의 용기 오래전 숲에서 나무를 하던 젊은이가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는 숲에서 먹이를 놓고 다투는 곰과 까마귀와 개미를 만났다. 젊은이는 곰을 보고 겁이 나서 오동길로 도망치려 했는데 곰이 그를 불렀다. 곰은 해지지 않겠다고 그를 안심시키고는 자기들이 먹이로 잡아넣고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새 등분으로 나누어달라고 요청했다. 젊은이는 돼지를 잡아 까마귀에겐 배를 주고 개미에겐 머리를 주고 나머지는 곰에게 주었다. 짐승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 담례로 곰은 곰으로 변신할 수 있는 머리털 한 가닥을 주고 까마귀는 까마귀로 변신케하는 깃털 하나를 개미는 개미로 변신케하는 자기 다리 하나를 떼어주었다. 젊은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그 후에 숲 옆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머슴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그에게 숲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남은 검은곰을 만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는 그 나라 왕의 딸이 거인에게 납치되어 바다 가운데 있는 탑 속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왕은 자기 딸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그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했다.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공주를 구하러 길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주인에게 2, 3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오는 까마귀의 깃털을 꺼내어 까마귀로 변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워 까마귀로 변한 다음 공주가 갇혀있는 탑으로 날아가 공주의 방 창가에 앉았다. 그걸 본 공주는 그 까마귀를 잡아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젊은이는 사람으로 돌아와 공주에게 자기가 공주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하오는 다시 까마귀로 변했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새장 속에 넣어두었다. 밤이 되어 거인이 돌아오자 공주는 거인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무서운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응 그건 저 숲속에 검은 곰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비둘기의 알 속에 그 힘이 들어있지. 그 알을 내 이마에 깨뜨리면 나는 사라지게 된단다. 다음날 거인이 다시 밖으로 나가자 젊은이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거인이 말한 대로 그 젊은이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젊은이는 주인집으로 돌아와서 암소를 들에 끌고 나가 휘파람과 노래를 부르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커다란 검은곰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젊은이는 전에 곰이 준 털을 들고 이 털이 저 검은곰보다 열 배 더 강한 백곰이 되게 하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 검은곰보다 열 배나 더 큰 백곰이 되어 검은곰 앞에 나타났다. 검은곰은 몸집이 큰 백곰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렸다. 백곰은 검은곰이 살고 있는 집까지 쫓아가 비둘기 알을 꺼내왔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암소를 이끌고 주인에게 돌려준 뒤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까마귀가 되어 탑에 다시 돌아온 젊은이는 공주에게 알을 건네주었고 그 알을 받은 공주는 거인이 자는 틈을 타서 거인의 이마에 대고 깨뜨렸다. 그러자 거인은 사라져버렸다. 젊은이는 최대한 빨리 공주를 데리고 섬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배가 없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지나가는 배를 보고 신호를 보냈고 배는 그들을 구조해 주었다. 그러나 선장은 젊은이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공주를 가로챘다. 젊은이는 두 손으로 배에 달라붙어서 개미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배와 함께 무사히 공주가 살던 공전에 도착하게 되었다. 젊은이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공주를 왕에게 인도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